띵이, 띵이, 쫑이가 모여 변기선을 타고 띵이, 띵이, 쫑이가 모여 다 같이 놀자 아, 애들이 왜 이렇게 늦지? 혼자 노니까 심심한데 쫑이야! 어, 띵이 왔구나 늦어서 미안 오늘따라 내가 너무 예뻐 보여서 거울을 보다 늦었지 뭐야 아, 그랬구나 오늘따라 더 예뻐 보였구나 뭐야, 장난이야 장난 그래도 늦을까봐 뛰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 뛰었나 봐 아, 목말라 아, 맞다 나한테 주스 있는데 마실래? 우리 엄마가 나눠 먹으라고 주셨어 응, 고마워 뭐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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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실래 아, 떵이 왔구나 알겠어 여기 우와 진짜 시원하다 떵이, 너도 얼른 마셔 봐 어, 똥이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똥이, 너 혀 깨문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아픈데 그게 아니고, 이가 아파 아, 똥이 너 충치 있구나 그러게, 사탕 좀 그만 먹으라니까 그게 아니고, 언니가 흔들린다고 뭐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음, 앞니가 흔들린다는 말 같은데 응, 맞아, 이가 흔들리는데 빨대를 꽉 깨물었더니 효우기가 너무 아팠죠 이, 아파 아, 똥이 너도 입 빠지기 시작했구나 근데 그거 별거 아니야 치과 가서 뽑으면 하나도 안 아파 치, 치과? 싫어, 싫어, 치과는 절대 안 갈 거야 나는 우리 엄마가 뽑아주시는데 어, 진짜? 똥아, 엄마가 입 뽑아주시면 어때? 치과 가서 뽑는 것보다 안 아파? 글쎄, 치과에서 안 뽑아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뽑아주시는 건 하나도 안 아파 진짜? 응! 실을 이에다가 묶고 실을 잡아당기면서 이마를 툭 하면 이가 뿅! 하고 빠지던데 뭐? 실로 이를 묶는다고? 이, 이마를 툭 친다고? 으아, 그것도 싫어, 에이 에이, 정말 안 아프다니까 아, 그리고 이를 뽑고 나면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 스티커도 붙여주시는데 우와, 쫑이 부럽다 응? 붕아, 뭐라고? 아, 아니야! 그런데 퉁아, 이가 흔들릴 땐 얼른 이를 빼야지 왜? 뽑기 싫단 말이야! 치과 가는 것도 싫고 실로 이 뽑는 것도 싫단 말이야! 얼른 이를 뽑아야 이빨 요정이 새 이빨 씨앗을 가져다 줄 수 있어 뭐? 이빨 요정? 에이, 말도 안 돼 아니야, 나도 이빨 요정 이야기 엄마한테 들었어 이 뽑고 나면 이빨 요정이 새로운 이가 잘 날 수 있도록 씨앗을 뿌려주고 간대 너희들, 나 놀리는 거지 나 치과 가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다 알아! 아이참, 진짜야 이빨 요정은 진짜로 있다니까 그럼 우리 동화나라로 가볼까? 또 동화나라? 동화나라에도 이빨 요정이 있다고? 그럼 우리 동화나라로 출발해볼까? 예이, 불러봐요 병기선 병기선 없으면 안 돼요 동화나라 못 가요 불러봐요 병기선 예이, 출발! 출발! 아, 오늘도 무사히 임무를 끝내고 왔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게 꼬마 아이가 잠이 들었길래 이빨 씨앗을 뿌려주려고 하는데 글쎄, 양치질을 얼마나 안 했는지 냄새가 냄새가 으, 거기다가 입속에 이벌레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니까 깜짝 놀라서 씨앗을 떨어뜨릴 뻔했지 뭐야 그래서 씨앗은 잘 뿌리고 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코를 맞고 잘 뿌려주고 왔지 그런데 우리 막내 요정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거야? 그게 꼬마 아이가 이를 안 뽑겠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그만 뭐? 진짜? 그럼 씨앗을 뿌리지 못했다는 거야? 네 저, 다른 꼬마 아이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한 번 정해진 꼬마 아이는 바꿀 수 없는 게 이 나라의 법인 거 몰라? 이 벌레가 입속에 가득해도 아무리 세상 제일 가는 겁쟁이여도 절대 꼬마 아이는 바꿀 수 없어 으아 어? 막내야 하, 이를 어떡하지? 막내 요정 불쌍해 맞아, 불쌍해 겁쟁이 꼬마 때문에 막내 요정이 고생하네 피? 떵이 너도 무서워서 이 안 뽑는다고 했으면서? 아니야, 난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왜? 왜 대체 이를 안 뽑는 건데? 으아, 깜짝이야!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너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데 누군데 우리 요정들의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있는 거야? 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동화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달려와 해결해주는 삐삐 뽀뽀 특공대라고 그래? 정말 동화나라의 일들을 해결해주는 거야? 그럼, 그럼 우리만 믿어 그런데 자기 이도 못 뽑고 있는 특공대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래, 결심했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동화, 무슨 결심을 했다는 거야? 이 삐삐 뽀뽀 특공대의 에이스 동이님이 이렇게 겁쟁이 취급을 당할 순 없지 자, 다들 날 믿고 따라와 출동! 어? 피, 엄마 미왕 이 뽑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맨날 실로 뽑자고 하고 치과에 가자고 하고 분명히 엄마가 오늘도 이를 뽑자고 할 텐데 어떡하지? 나도야 나도 나도 이 뽑는 거 너무 무서워 깜짝이야 돈 누구야, 돈? 응, 나는 똥이라고 해 뭐, 이름이 똥이라고? 똥 아니고, 똥인데 아, 미안, 미안 뭐, 괜찮아 이젠 익숙해 그런데 정말이야? 너도 이 뽑는 게 무서워? 너도 이가 흔들려? 너희 엄마도 막 실로 이 뽑아준다고 하고 치과에 가자고 막 그래? 하나씩 물어봐줄래? 아, 반가워서 그만 너희 엄마도 막 실로 이 뽑아준다고 해? 응 휴, 엄마들은 무섭다니까 맞아, 맞아 엄마들은 왜 그러는 거야 에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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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똥이 쟤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정말 똥이가 삐삐폭부의 에이스 맞아? 미모로 보나 똑똑함으로 보나 에이스는 이 뽀미님이시지 저기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응, 그건 말이지 내가 사과할게 어, 너희들 쉿 이러다 들키겠어 오늘은 덩이가 혼자 해결한다고 했잖아 쉿 그런데 말이야 난 사실 이를 뽑고 싶기도 해 뭐라고? 왜? 엄마가 이를 뽑아야 진짜 멋진 형아가 되는 거라고 했거든 그리고 아기 이를 뽑아야 어른이가 나올 수 있다고 어른이? 그럼 우리도 이를 뽑으면 어른이 되는 거야? 글쎄 어른으로 뿅 변신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른들처럼 용감해진다는 거 아닐까? 어른들처럼 용감해진다고? 진짜 멋진 영화가 되는 거라고? 응 음 음 그럼 우리 용기를 내볼까? 어? 헤헤헤 그럼 우리 오늘 집에 가서 이를 뽑는 거 어때? 그래, 그래 우리 오늘은 꼭 이를 뽑는 거야 그리고 진짜 진짜 멋진 영화가 돼서 다음에 만나자 그래, 그럼 약속이야 응, 약속 약속 아, 심장이 두근두근해 오늘은 아이가 이를 뽑았을까? 어? 여깄다! 고마워, 꼬마야 용기를 내줘서 이제 내가 선물로 새로운 이빨 씨앗을 줄게 용감하고 멋진 영화가 되길 바랄게 그럼 안녕 이빨 요정아 드디어 성공했구나 축하해 아, 정말 축하해 고마워 다 떵이 덕분이야 처음엔 겁쟁인 줄 알았는데 아까 정말 멋지던데 헤헤, 뭘? 어허 아직 칭찬하기는 이르지 떵이는 아직 이를 뽑지 않았는걸? 그, 그건 내가 아직 집에 돌아가질 않았으니까 헤헤, 하지만 오늘은 꼭 이를 뽑을 거야 오, 진짜지? 그럼, 그럼 아기 이를 뽑아야 어른이가 나오잖아 난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고 아주아주 용감한 어른말이야 그럼 우리 친구들 앞에서 약속할 수 있어? 그럼, 그럼 나, 떵이는 삐삐푸푸특공대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오늘 꼭 이를 뽑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와, 떵이 멋지다 우리 친구들도 이를 뽑는 걸 무서워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떵이처럼 우리 꼬마 친구처럼 용기를 내봐요 그리고, 진짜 진짜 멋진 형아 누나가 되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않는 것도 약속! 약속!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